안녕하세요. YBM 종로 기초중고어 강사 최윤화입니다.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요. 기초 4단계에서 배우게 될 랑자문입니다. 랑자문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HSK 3급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 문법 중 하나예요. 우리 오늘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랑자문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랑자문의 의미는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을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나를 학교 가게 하다. 그럼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그리고 당한 사람 나. 그래서 시킨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문장을 만드는 게 랑자문이에요. 자, 그럼 또 사장이 나를 중국으로 파견 보내다. 그럼 시킨 사람 누구? 사장. 당한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다. 이런 문장을 랑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어를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중국어를 배우다. 쉐, 한, 위. 그렇죠? 그럼 누가 나한테 중국어를 배우게 했는지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중국어를 공부하게 했어.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예요. 그리고 당한 사람은 나. 그래서 시켰으니까 엄마 먼저 오고 당하는 사람이 랑 뒤에 배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마마 랑 워, 쉬의 한, 위.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시킨 사람이 주어로 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랑 당하는 사람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 명사. 여기 동사, 명사. 이렇게 왔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중국에 가다 하면은 취, 쫑, 워. 그렇죠? 그러면 사장이 나한테 중국에 가라고 했어요. 그럼 시킨 사람 누구? 맞아요. 사장이에요. 그러면 시킨 사람이 앞에 와야 되니까 라오반. 그리고 당한 사람 랑 워. 그 다음 동사, 취. 그 다음에 명사, 쫑, 워. 해서 라오반, 랑 워, 취, 쫑, 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 또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자, 방을 청소하다. 우리. 자, 방을 청소하다. 다 썰어. 다 썰어. 하면 청소하다죠? 그리고 방은 방지엔. 방지엔. 명사. 방이에요. 자, 그럼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그래서 마마. 누구한테? 랑 워. 그 다음에 동사, 다 썰어. 그 다음 명사, 왕 지엔. 해서 마마. 랑 워. 다 썰어. 왕 지엔. 이렇게. 알겠죠? 자, 우리 긍정문을 해봤고 이제 부정문을 배워볼게요. 자, 칸 쇼지. 핸드폰을 보다. 하죠. 칸. 보다. 쇼지. 핸드폰. 자, 그러면 선생님은 나한테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했어. 해요. 그러면 누가 시킨 거예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라오, 쉼. 이렇게 와주고 뭐뭐 하지마. 뭐뭐 하지 못해. 하면은 부, 랑이에요. 부, 랑. 부는 사성인데 얘가 사성이니까 여기서 이성 발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부, 랑. 누구한테? 워. 그래서 라오, 쉼. 부, 랑, 워. 뭐 하지마? 칸 쇼지.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 부, 랑, 워.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또 문장 하나만 더 해서 만들어볼게요. 자, 왈. 놀다. 놀다. 그러면 아빠는 나 못 놀게 했어. 나 못 놀지 말래. 놀지 말래. 하면은 빠바. 부, 랑, 워. 왈.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부, 며 써? 맞아요. 이성. 해가지고 부, 랑.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 계사를 넣어서 랑자문을 더 다양하고 길게 만들어볼 거예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저는 YBM 종로 기초중거 강사 최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쨔이째.